럭킥 그때 한 번 했잖아요, 근데 둘이나 안 했어요. 안 해봤죠, 안 해봤죠. 경험해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방송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맞아야 돼. 계약서가 돼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맞아. 그렇죠, 먼저 이거 있으면 안 아파요, 솔직히. 그냥 소리만 딱 나지. 자, 여기서. 자, 여기서. 그러니까 이게 나니까 날라가지. 도영이었으면 같이 날라갔다니까. 이거는 같이 날라갔더라고요. 안 아파요, 근데 진짜 안 아파요. 이건 안 아파요. 하지만 이거 하나 아프지는 않아. 하나는 안 아파요. 이거 진짜 안 아파. 형, 이거를 이렇게 대지 말고 뒤로 대고 있는 게. 야, 근데 진짜 좋아졌지, 좋아졌지. 저희, 우리 때는 이거 없이 맞았잖아요. 그래. 야, 요즘 방송 좋아졌다. 나 때는, 나 때는 말이야 저거 없이 맞았다고. 아, 라떼, 라떼다, 라떼. 라떼다. 라떼는 그냥 맞았지. 맞아. 라떼 비트가 어딨죠, 사부님. 그러면 빼자. 이 정도? 그러니까. 이게. 아프잖아. 아프잖아, 아프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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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냥 맞았다니까? 아, 이거를? 어, 그냥 맞았다니까? 진짜. 도청사고야. 저기, 도청도가. 너무 떨려요. 다들 왜 자꾸 이쪽으로 계속.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구석에서 하겠어, 이렇게. 그러니까. 나는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방송은 처음이야. 으허허허허